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 반갑습니다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한 주간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눈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이동하실 때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런앤원 시즌3를 통해서 종목으로 또는 시황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 투자하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계속 런앤원 시즌3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은 FOMC 의사록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NVIDIA 실적 발표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FOMC 의사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주 전에 FOMC가 결과치가 발표가 된 이후에 3주 이후에 나오는 의사록 안에 보게 되면 연준 의원들의 발언 내용들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되어 있는 이런 힌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녹아져 있는데 사실 이번 FOMC 의사록 안에 있는 연준 의원들의 얘기는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연준 의원들은 올해 금리를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요 3번 그리고 4번까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연준 FOMC에 의한 결과 발표했었을 때는 연준 의원들이 2024년에는 적어도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강한 기대감과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된 의사록 안을 열어봤더니 연준 의원들 특히나 굉장히 매파적이고 그동안 비둘기파적이었던 모든 의원들조차도 매파적인 발언에 동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장중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약 1%가량 넘게 빠지는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FOMC 의사록을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압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들로 인해서 미국 물가, 특히나 물가 지표가 잘 안 잡히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인데요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매출은 269%가량, 네 265%네요 265%가량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69%가량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컨셉선스보다 더 잘 나왔고 예상보다 잘 나왔고 또 기대치보다도 잘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 약 이틀 동안 약 6%가량 밀렸었는데 시간 외에서 실적이 새벽에 발표가 됐거든요 새벽에 발표가 된 이후에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시간 외에서 약 7%, 8%가량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섹터, 업황은 반도체하고 IT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업황들은 굉장히 실적이 안 나와주고 있거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인데 수출에 대한 지표가 잘 안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업황이나 섹터 쪽은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쪽의 업황과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주목도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 대한민국 시장을 사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IT 그 외에 다른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역시나 반도체가 올해 상반기에 주도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 이번 주의 특징적인 흐름도 역시나 반도체가 쉬워갈 줄 알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또는 지난주에 S&P500 지수 미국의 지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대한민국 지수는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하락이 나왔고 2월 달에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데 S&P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파른 시장 속에서 조정이 나와도 이상치 않은 그런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 MACD 지표라든지 그리고 S&P500 지수를 봤었을 때도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이 올라왔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올라왔고 기업에 대한 호실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S&P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상승 흐름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한풀 꺾인다는 부분들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3번에서 2번으로 약간 꺾일 수 있다고 하는 FOMC 의사로 발표가 있었고 S&P500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에 약한 80% 이상 현재는 실적을 다 발표했거든요 남아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강한 종목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S&P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한풀 쉬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국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서 계속 전략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M7 기업들이 그동안 주도해서 성장을 했었는데 테슬라가 M7에서 좀 빠졌죠 지난 4분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 지표를 나타냈었던 걸 보게 되면 M7 기업들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기업들은 성장성이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한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역성장을 했었던 의미를 두고 본다고 하면 M7 종목들이 과연 언제까지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퀘션마크로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주주 환원 전책 같은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의 부분들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3월 달에 주총이 열리지 않습니까? 주총이 열릴 때 몇 가지 정도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번 다음 주에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월 달에 있는 주총과 연관이 돼서 주총에 있어서 밸류 프로그램을 어떻게 녹일 건지 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후에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진 부분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작년에 미국의 4분기 호실적이 발표됐지만 호실적은 빅테크에 대한 호실적만 있었다 나머지는 호실적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종국면이 온다고 하게 되면 조종국면에 대한 대응 그리고 3월 달에 주주총에 있어서 밸류 프로그램을 어떻게 녹일지 기업들에 있어서의 발표 특히나 다음 주에 있을 정부에서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안에 정말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구체화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그래야 이 시장에서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시장이고 업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주도주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이슈가 나오면 개별 종목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요 많은 상승 흐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뉴스가 터지거나 이슈가 나오면 상승했다가 바로 또 내려오는 그러한 변곡의 구간에 돌입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구간인데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잘 새겨서 그 대응 전략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대응 전략이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은 아래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저하고 같이 챙겨서 전략을 통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 그 톡방 안에서 시장의 주도주 또는 정보주 또는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앞서가는 종목들 통해서 매매하면서 전략 저와 함께 세워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개별적인 종목들로 시장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차트까지 보여드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군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권에서 배제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인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종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몇 가지 재료가 좀 나와주었죠 가장 큰 재료는 네이버 웹툰이 올해 6월에 미국에 상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기게 됐던 부분들인데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의 IPO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관사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를 선정을 했다 그래서 6월달 빨리 진행이 되면 6월달 정도 안에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약 한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될 거고 IPO를 통해서 한 5억 달러 정도 이렇게 금액을 조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졌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웹툰 사업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전해졌었던 얘기거든요 정부가 만화라든지 웹툰 관련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을 넷플릭스처럼 좀 키워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플랫폼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 그동안 5년째 매년 한 200억 정도의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2027년까지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이걸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까지 발표가 됐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정부에서 웹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지원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이번 주에도 역시나 있었고요 카카오 웹툰 플랫폼이죠 피코마 피코마가 일본 웹시장에서 7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 웹시장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해 한 9,050억 정도로 이렇게 넘게 매출을 올리게 돼서 거래 규모액으로는 7년 만에 굉장히 큰 거래 규모액을 올렸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웹툰 관련되어 있는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스터블루의 주봉차트고요 이 검정색 선이 주봉차트의 중간적인 선인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주봉차트의 중간값을 왜 매기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주봉차트에서의 중간값을 매기면 중간값 아래의 지수가 포진해 있으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중간값 위쪽에 있으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값을 매겨봤더니 이 하락 포지션 밑에 있는 밑에 포지션에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거래량도 굉장히 잘 올라와 주고 있는 게 미스터블루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이익을 잘 내는 회사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익을 매년 800억, 600억, 그리고 770억, 2023년에 740억 이렇게 매년 한 700억에서 800억 시에 계속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회사고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부 들어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이제 이걸 일봉 차트로 넘어 옮겨 보겠는데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었던 선이 이 검정색 선, 일련선인데 이 일련선을 이렇게 대량 거래량으로 뚫고 올라와 버리게 되면 일련선 위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다가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 비스터블루라고 하는 종목은 벌써 일련선 위로 한번 위로 올라왔다가 일련선 부근까지 한번 눌림 받고 다시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21선 부근이 한 2400원 정도 부근인데요 만일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관심권에 두시려면 2400원 내외 가격대에 오게 되면 그때 관심권을 두는 종목이 미스터블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주 반도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굉장히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현재 저전력 반도체 매출이 한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온디바이스의 가장 최격화, 구격화되어 있는 쪽으로 제주 반도체가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저전력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의 주된 반도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이번 주에도 역시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의 수가 이제는 모바일이라든지 PC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 굉장히 AI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저전력 반도체는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올해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약 1천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임에 이번 주에도 역시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정부에서 국내 한 20개 정도의 팸리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었을 때 팸리스 기업 육성하는 프로그램 안에 제주 반도체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돼서 팸리스 기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도 좀 받게 되면 세제라든지 금융 혜택 이런 부분들까지 제주 반도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반도체 여론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또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한 30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좀 조성하라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제주 반도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주 반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차트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주 반도체의 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 선이 주봉 차트에서 중간선인데요 중간선 위에 한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그렇죠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매년 매출액은 1900억 1700억 그리고 2023년에도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와서 그렇게 매출은 신장이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이 포지션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중간 가격 위에 굉장히 큰 위치에 포진해 있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약간 달라지거든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한번 큰 대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요 21선,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다시금 21선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내가 단기 매매를 좀 하고 싶은 분이다라고 하면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단기 매매를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는 너무 고점인 것 같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은 패스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에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좀 그러니까 관심권에서 제외하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인 제주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4x4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4x4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오픈 AI가 소라 AI를 출시했는데 이 소라 AI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문장을 만들거나 단어를 한 10개 단어, 20개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소라 AI에 입력을 하면 그 소라 AI가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정말로 기가 막힌 영상이 나오거든요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을 건데요 일본에 벚꽃이 폈는데 한방눈이 가득한 영상을 문장 몇 개만 집어넣고 만들라라고 오더를 냈더니 소라 AI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정말 실제적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영상이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4x4라고 하는 회사가 화질 개선 인공지능 프로그램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라 AI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4x4가 지난 라스베가스 CS2024에서도 픽셀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글래스 2024가 또 열리는데요 이 모바일 월드 콩글래스 2024에서도 스타트업 전문관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도 이 픽셀, 픽셀을 좀 출품을 해서 많은 호평을 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있어서 4x4라고 하는 게 소라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좀 특징적인 흐름을 이번 주에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4x4를 말씀드리는 건 애플의 헤드셋 비전 프로가 최근에 출시가 됐죠 그런데 왈과 왈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헤드셋을 출시했었을 때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7년 동안 천여 명이 넘는 개발자가 참여를 해서 금액도 굉장히 비쌌죠 460만 원 정도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봤더니 사실상 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 3D 게임 정도 말고는 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없고 앱도 별로 없어서 사실 반환하고 반품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메타 쪽에서도 애플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비전 프로를 대항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메타 쪽에서는 비전 프로보다 6분의 1 가격에 거의 비슷한 제품을 좀 내놔서 메타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인공지능 비전 프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영상 제작하는 4x4 같은 이런 제품들이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나 4x4가 큰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고요 4x4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4x4 이게 주봉차트인데요 상승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바닥 부분을 지금 잘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봉차트로 좀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1봉차트인데 1봉차트 안에서도 보시면 검정색 선이 일련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련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형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x4가 굉장히 내용이 좋다 보니까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눌림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지금 같은 15,000원, 16,000원에 있었을 때는 관심권에서 좀 제외하셨으면 좋겠고요 14,000원 내외 부근에 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 관심권에 좀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보바이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비트컴퓨터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이 비트컴퓨터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좀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의사 정원 수 늘리는 걸로 인해서 정부하고 의대협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도 현장을 이탈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지금 휴학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부분들인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0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라고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 비트컴퓨터라고 하는 게 사실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치료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두각을 나타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을 좀 개정을 하겠다 이건 며칠 전 과거에 그렇게 발언을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좀 부각이 같이 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수혜를 못 받고 비대면 진료 관련되어 있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측면으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던 것도 역시나 이번에 비대면 진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종목이 상승 흐름이 나왔었을 때 같이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의 1등이 비트 컴퓨터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메타버스하고 결합되는 부분들까지 이 비대면 원격 진료가 같이 진행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좀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들을 인해서 비트 컴퓨터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비트 컴퓨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비트 컴퓨터의 1봉 차트입니다 1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크게 좀 만들어 드릴게요 크게 만들어 드리면 지금 의사 정적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2월달 2월 중순 정도에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왔고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협의가 안 돼 있고 또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법 개정까지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한 21선과 61선 안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가지실 만한 그런 종목군이다 지금 이 종목을 관심권에 가지게 되면 너무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21선과 61선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관심권에 가지시는 그런 종목이 비트 컴퓨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종목은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 에코앤드림이 전기차용 하이니켈 NCM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공급할 계획에 있는데요 공급할 업체는 계약서상의 비밀 계약인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추론해 보면 아마 유미코아라고 하는 전세계 1등 글로벌 업계 1등인 유미코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요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종목도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봉차트인데 계단식의 상승이 아니라 거의 뭐 한 45도의 각도 기울기로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을 따라가게 되면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종목은 관심권에서 제외하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섯 가지 종목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일 관심권에 가지셨을 때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 정도 발굴을 해왔고요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다 말씀드려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 또는 관심권에 두시고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두 종목을 발굴했는데 이 종목을 끝까지 추적 한번 해볼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 이런 시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이 아프리카 TV이기 때문에 좀 아프리카 TV를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긴 시간, 중기적인 이런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프리카 TV 잠시 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 드릴게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초입에 있는 지금 콘텐츠형 광고 같은 부분들도 접목을 잘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매출이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매출과 이익에 모두 지금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프리카 TV여서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이달 말에 트위치가 철수를 합니다 트위치가 철수를 하는데 이 트위치 철수를 하게 되면 트위치 철수를 함에 있어서 반사의 이익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프리카 TV다 또한 아프리카 TV가 트위치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TV가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아프리카 TV가 그리고 1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100억 원 정도의 금액은 좀 작지만 그래도 밸류 차원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의거해서 1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이걸 소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사주를 소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사주 매입하는 이유가 소각하려고 매입하는 건데 그걸 다른 방향으로 쓴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당 850원 정도의 결산 배당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잘 펴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 TV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프리카 TV의 차트에 대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아프리카 TV의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TV의 주봉 차트는 지금 보시는 게 주봉 차트고 중간 가격을 좀 매기게 되면 지금 가격이 중간 가격인 것 같습니다 한 12만 5천 원 그렇죠 12만 5천 원이 중간 가격인데 아프리카 TV가 그동안 약 한 6만 원 7만 원대의 다중 바닥을 만들고 이제는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그런 힘이 좀 느껴지고요 특히나 그 힘은 거래량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겠죠 거래량에서 이렇게 찾게 되면 상승 흐름을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프리카 TV의 실적인데 매년 2천억, 2,700억, 3,100억, 3,400억 2023년에 3,400억이거든요 근데 이걸 연관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2023년이죠 3,400억이었다가요 2024년 올해는 4,100억이고요 2025년에는 4,600억입니다 매년 거의 한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매년 20%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인주라고 하면 성장 매출을 봤었을 때 20%에서 30%씩 성장하는 기업을 저는 미인주다 이렇게 지칭을 했으니까 미인주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아프리카 TV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 아프리카 TV가 거래하고 있는 수급 주체를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거의 하루 빼놓고 일주일 샀다가 하루 팔고 일주일 샀다가 하루 팔고 이렇게 거의 매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정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개인과 기관들은 조금 매도한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주봉 차트에서 중간 가격 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일봉에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크게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정색 선을 놓고 검정색 선을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떨어졌죠 이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지금 보시는 이 자리는 검정색 선이 일련선인데 일련선을 이렇게 대량 거래량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일련선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을 저는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지금 이 12만 5천원 정도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 부근에 터치를 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21선 부근에 오게 되면 터치하는 구간이 오면 그 21선을 터치하는 구간에 관심권에 두시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대신에 만약에 이제 나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을 좀 올리셔야겠죠 매수 가격을 얼마까지 올려야 되냐면 5일선 부근에 매수 가격까지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11만 4천원 정도 11만 4천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관심권에 두시는 분들은 11만 4천원의 매수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을 12만 8천원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요 11만 4천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는 10만 4천원 정도가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아프리카 TV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고형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고형이라고 하는 종목이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또는 HBM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이 검사 장비가 계속해서 늘 거거든요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또는 HBM 쪽에 들어가는 그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검사 장비 쪽에 있어서의 고형이 굉장히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지난번에 TSMC하고 윤 대통령이 TSMC 공장을 방문했었던 부분들까지 보시겠다고 하면 네덜란드 쪽에 있는 TSMC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쪽의 섹터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 검사 장비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고형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특히나 AMD가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생산하고 있는 3D 납 도포 검사기예요 납이 이렇게 도포가 되는데 그걸 잘 검사할 수 있는 3D 검사 장비를 고형해서 개발해서 현재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가 굉장히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형이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형이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지금 1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TV처럼 주봉 차트의 중간값을 매기게 되면 이 검정색 선을 1년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년선의 검정색 선 주봉 차트에서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검정색 선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요 역시나 중간 가격 바로 밑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권에서 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고형이라고 하는 종목은 매년 한 2천억 내외 정도로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2023년에 2,200억 정도고 2024년에 2,500억 정도 그리고 2025년에 한 2,800억 정도씩 매년 한 10% 정도의 매출이 좀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고무적인 건 기관들과 개인들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고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고형이다 특히나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고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고형에 대한 주봉 차트를 보셨다면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TV와 비슷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고형이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중기 스타일 좀 오래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21선 잡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단기적인 흐름을 가지는 그런 매매 흐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18,500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을 한 2만 500원 정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5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형이라고 하는 종목과 아프리카 TV 두 종목을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까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종목을 통해서 관점은 단기 대응하시는 분과 또는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국내외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체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 국내외 일정을 체크하면서 그 일정 속에 경제에 대한 시황이라든지 또는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시고 일정을 체크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의미로 이런 일정들을 말씀드리니까요 일정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일은요 미국이 1월 신규 주택 매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지표가 발표가 될 건데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기에 대한 회복이 좀 나타날 거고 증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 매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증가폭만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 미리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두 번째는 26일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26일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구체안을 좀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26일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정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회의 책임 강화를 좀 물을 거다 그리고 주주총회에 내시라 다지는 부분들까지 언급을 할 거고 소액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분들 확대하겠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발표할 거고 그로 인해서 상법 개정까지 연결이 되는지 체크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자사주 제도 개선에 좀 들어갈 거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 공매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얘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그런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잘 체크를 하셔야 그동안 2월달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포인트가 이번 26일에 있을 정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또 26일에 있을 MWC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최가 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9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SK테일러콤이라든지 KT에서 이번에는 AA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내놓을 거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용 같은 회사도 여기에 참가를 해서 자사 제품들을 혁신적인 제품들을 좀 출시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참가하는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내놓는지 특히나 지금 AI라든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내놓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제품들을 내놓게 되면 시장에서 분명 반응이 오거든요 반응이 오게 되면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다 또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반응이 왔었을 때의 매매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29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27일에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APR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뷰티라든지 피부 미용 관련되어 있는 패션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메디큐브라고 하는 제품은 잘 아실 거예요 메디큐브라고 하는 피부 제품인데 화장품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라인업이 약 300여 종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APR이 27일에 상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상장했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저희 노란톡박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노란톡박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가격대까지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그런 가격대로 매매하셔서 수익을 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일에는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트위치가 아마존닷컴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트위치가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완전 종료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10배가량 더 네트워크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종료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TV라든지 조진표의 표적 종목에서 아프리카 TV는 말씀드렸으니까 앞서 그 아프리카 TV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의 치지직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등이 이런 다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는 나오고 있고 제가 조진표의 표적 종목에서 아프리카 TV를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장 큰 수의 종목이다라는 걸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앞서 방송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일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가 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로 발표합니다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발표하는데 최근에 예비치는 발표했고요 이번에 이제 수정치가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4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로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2024년 미국의 GDP가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GDP를 추정하고 있는 기관 쪽에서의 발표가 올해 미국의 GDP가 1분기도 좀 하락할 거고 2분기가 가장 바닥일 거다 한 0.5에서 0.7% 이렇게 GDP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분기서부터 그리고 4분기에 본격적인 회복이 좀 일어나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미국의 GDP가 2분기가 가장 낮다라는 얘기는 2분기 정도가 되면 미국의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GDP도 이번에 나오는 수정치라든지 예비치, 속보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GDP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그래야 전체적인 큰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일이죠 가장 중요한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개인소득이라든지 개인소비지출 관련되어 있는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CPI라든지 P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아쉽게도 근원 물가 지표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고 헤드라인 물가 지표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런데 PC 물가 지표는 좀 다릅니다 PC 물가 지표는 헤드라인도 좀 떨어졌고 이전 수치를 보면요 근원 PC도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일 떨어지지 않고 CPI라든지 PPI처럼 근원은 제자리에 머물고 헤드라인이 다소 올라간다고 하면 연준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쩌면 6월로 예견되어 있는 시장에서 또는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 속에 가장 빠르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6월달로 보고 있는데 이 6월달이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9일에 있을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도 여러분들 잘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29일에 있을 잠정 주택 판매 지수도 역시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택 매매가 성사가 됐지만 아직 대금 지급이 완결되지 않은 그런 걸 통해서 잠정 주택 판매 지수를 설정을 해서 얘기하는데요 기준이 100입니다 100을 넘게 되면 주택 판매 활성화고 100을 넘지 않으면 주택 판매 부진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그런 지표는 아니니까 패스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29일에 정부에서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한 지자체의 최종 발표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3월달로 넘어갑니다 꽃피는 봄이 오는 3월인데요 3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전에는 50 부분을 좀 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50을 넘을지 아니면 50 미만에 있어서 수축으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3월 1일 국내 증시 휴장입니다 3월 1일 휴장이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일정이 굵은 일정들이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 다음 주는 증시가 많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3월 1일 날 휴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일정을 잘 체크하시고 중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중요한 일정들 체크하셔서 전체적인 큰 시장,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주식에서 대응하시는 전략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음 주도 외인들이 사는 게 대한민국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외국인들이 과연 계속 대한민국 시장을 사줄 건지 이게 좀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측에서 발표가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그래야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회복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하고 IT 가전 쪽만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고 나머지는 회복이 좀 더딘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업황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업황 개선되기는 좀 어렵고 당분간은 반도체와 IT 전자 쪽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섹터 IT 전자 쪽이 좀 중심으로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하기 위한 그런 어떤 키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와중에 대민국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4개월 연속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4개월 정도 순매수를 유지해왔는데 그 4개월 정도의 순매수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미국계 자금 그리고 유럽계 자금 그리고 중국계 자금이 좀 일부 유입이 되고 있고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조가량 매수를 했고 유럽계 자금 중에서는 스위스라든지 영국 그 다음에 스웨덴 쪽 자금이 한 24조원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보여왔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잘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역시나 외국인 자금이 잘 들어올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한 2조 원대 후반으로 계속해서 매수 우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 자금이 한 3조 원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선물 쪽에서 들어와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거의 고점 부근이었던 데이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조 원을 넘어가고 있지 않고 2조 원대 후반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외국인들 자금이 3조 원을 넘어가고 3조 원 중반대에 온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약간 외국인들의 자금이 매도 자금이 나오면서 조정의 국면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봐드리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봤었을 때 정말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녹여서 진행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접목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봤었을 때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리고 저피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로 돈이 유입이 안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살지 말지에 국내 증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녹아져 있다 다만 지금 외국 나스라기라든지 S&P500 지수를 보고 또 국내 코스피 지수를 봐도 2.5점 부근까지 굉장히 많이 순갑게 올라온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갈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 나스라기라든지 S&P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쉬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급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투자 전략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노란톡박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박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전략 같은 부분들 저와 함께 세워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주시면 노란톡박 안내 도와드릴 거고 노란톡박 안에서 전략 그리고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저와 함께 전략 세우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저는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또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시장의 대장주 이런 종목들 거래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셔서 계좌를 빨간색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봄날처럼 굉장히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식으로 인해서 따뜻한 날 정말로 온기가 도는 그러한 여러분들 가정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저와 고민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연예인원 시즌3의 조진표 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